아 안녕하십니까 엔젤릭버스터 에리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잘 모르는 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일단 다 써요 아 좋습니다 어 잠깐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잘 모르겠어요 스킬을 잘 못 모르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여유롭게 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 좋습니다 아니 그냥 깰 것 같은데 천천히 조금씩 움직입니다 안 맞았죠 어 맞는 위치가 아니고요 아 아 스킬을 못 쓰겠네 아니 그냥 깨는 스펙인 것 같은데 어떡해 이걸 왜 묶겠어요 아 카벨이 어렵나 그냥 대강에도 깨겠고 고마워 아, 스킬이 쿨이군요 아, 처음에 오면 어렵다고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 아니, 안보여 이것때문에 어, 근데 리치 진짜 길다 어디서 갈지 모르겠어 어, 용인가보다 어, 야야야 아, 이게 죽었다고요 아,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우, 어떡합니까 이거 갑자기 멘탈 날라갔다 한 번 죽고 나서 균형이 이렇습니다 아,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안보여서 죽은거 아시죠? 맞는지 몰랐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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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한 번 죽은 거 아깝다. 아, 두 번 죽었구나. 일부러 죽었습니다. 죽었습니다. 아, 긴장감. 야, 1대3대의 긴장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기다리십시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잠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안전하게. 아, 아, 겨우 깼습니다. 아, 긴장감 좋았습니다. 긴장감 조성 아주 깔끔했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그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엠버를 몰라가지고. 좋았습니다. 카르토 조각 자극 마치 6개나 먹었답니다. 이것으로 엠버 데리컷 마치도록 하죠. 스펙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. 됐습니다. 이비해 감사합니다.